홍철이 형 쿠바에 갑니다. 쿠바 홍철이 형이랑 빠니 형을 만나가지고 저도 드디어 일행이 생기는 건데 쿠바 여행을 하면 미국이 미국 가는데 좀 문자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저희가 계획하고 나서 나중에 알아가지고 당연히 쿠바에 여행하면 될 줄 알았는데 미국 가는 비자 발급이 조금 문자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장적으로 못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미국을 좀 많이 가는 홍철이 형 때문에 못 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빠니 형이랑 저랑 홍철이 형한테 얘기했는데 오히려 홍철이 형이 가자 그 또한 운명인 거지 이러면서 재밌지 않아? 아 이건 못 가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다 운명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바에 갑니다 여기서 바달라하라에서 맥시프시티로 환승해서 맥시프시티에서 쿠바로 콜라에 가고 있는 거 한 번 더 한번 더 아 비자? 뭐 아리다 비자 쿠바 쿠바 근데 너와서 비자 있는지? 네 저는 비자에 있는 비자에 받을 수 있을거에요 바로? 네 확인해 볼게요 비자 지금 필요한거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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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안에서 받을 수 없지? 아니 아니 이미 확인했어요 와요 아니 입국비자 쿠파로 공간 해준다고 했는데 왜 이러지? J.C.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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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사는 거야. 쿠바 공항 가면 한다고 했는데 홍철형이랑 빠니 형은 인스탄블이 지금 안될텐데 터키 경위에서 오거든요. 지금 걱정 엄청 하고 있겠는데? 여기 왔나? 와 라온이 진짜 좋다. 풀 수도 있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찾기 쉬운 사람 바로 따갈았어요. 너무 쉬워요. 형님 한국에서 출발할 때 그런 상황이 된 거야. 쿠바 비자 같은 거 티켓팅할 날이 있더니 투어리스트 카드가 없으면 티켓팅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랬더니 쑥은 쑥은 하셔. 한국사 직원들이 모여서 그러면 제가 이스탄불 같은 경우인데 아예 아무것도 안되냐고 그랬더니 이스탄불까지는 어쨌든 갈 수는 있다. 갈 수 있고 거기서 지금 거기까지가 쿠바가 있고 입국이 안될 거다. 그래서 일단 이스탄불이라도 올라오고 출발을 했고 여기 들어와서 검색을 해보더니 탱크에서 티켓을 주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 오늘 사는 쿠바잉 티켓인거야. 아무도 없어. 마지막인가 봐요. 소원은 이 영상에서 수영이 많이 없네. 옆자리 타지 말아 제발. 럭킥. 투바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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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난이도는 그렇게 빡지는 않았는데요 와이파이가 안되고 살짝 수리남 왔을때나 비슷해요 지금 쿵바 아, 시시 예스 야, 그라시아 야 숙소를 예약해놨는데 거기 픽업 시스템이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미리 풀렀습니다 여기도 택시 쿠바가 악명이 높아가지고 안싸우려고 숙소를 좀 좋은데를 잡았어요 지금 홍철이 형이랑 빠지 형이랑 터키에서 지금 손가락 쪽쪽 빨면서 힘들어하고 있을텐데 워낙 또 길어요 대기시간이 21시간인가 그래요 터키에서 한명은 한국 한명은 집에서 와서 빡세겠지? 잘 마시고 잘 먹었습니다 형님 바이바이 정글이야 진짜 여기 너무 다른데? 생각했던거랑 쿠바가 수리남2에요 지금 여기 여기?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이거? 여기? 하다가 되게 예쁘기로 해서 왔는데 추워 비 너무 좋다 대박 비 너무 좋다 도웨어졌으면 좋겠다 방 엄청 크네 2위크 오 방이 하나 둘 셋 아 이런데 방 4개 2위크 2위크 3위크 2위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에 가?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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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큐바 첫번째 아, 첫번째 제 이름은? 게린따, 그리고 너? 가리가? 게린따, 그리고 너? 로드리고, 로드리고 아, 로드리고 굿 오케이 그라시아스 마사지? 내가 마사지? 마사지 이상하더라 아, 숙소 앞에 이러고 있어 아, 완전 조용하다 제가 생각해 하바나랑 조금 다르네요 오늘은 그냥 마트 갔다가 쉬어야겠다 길덕에 길덕 아, 진짜 수도 맞아? 멕시코 있다가 여기 오니까 확 체감 되네요 마트인데 여기가 제일 큰 제일 큰 마트인데 홍철이가 먹는다고 초콜릿이랑 과자 같은 거 다 넣으려고 했는데 진짜 먹을 게 없다 그라시아스 그냥 이거? 네 네 오케이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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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런이 카탈로로 선호하지 뭐야 이게? 세트 세트 다 에어커러 네 가자 데려 오랜만에 사람 만나니까 설еч mycket 오늘 수 연락이 안 돼 지금 그냥 기다려봐야 돼 티르키에? 너는 이스탄불에서? 아니, 아니 아, 저기?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아니래 이스탄불? 티르키에? 아니? 한국인 터키 에어라인 같은데? 옷이? 너는 이스탄불에서? 네, 감사합니다 여기다, 여기 뭐 어떻게 타인이 딱 맞냐? 왜 못 찾아? 야, 너 못 말할 줄 알았어 아무것도 안 돼 한 번 해봐도 되겠니? 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어때요? 너무 오랜만이야 고생이 많구만, 먼 콜에 가서 중국인 소리 들으면서 따가워 아, 중국인 소리 들으면서 나쁜 건 아니지만 야, 왔어! 하바나! 비엔벤니도 데 하바나 우리가 내리면 네 쿠바에 태풍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아니, 날씨가 안 좋더라 어쩐지, 어려부서 아니, 날씨가 안 좋더라 어쩐지, 어려부서 그럼 어떻게 해? 태풍 타고 하는 거지 숙소가 완전 외곽이에요 아, 괜찮아 외곽 좋아 너 로컬 그 느낌이 확 날 거 아니야 근처 동네인 줄 알았는데 태풍에 가장 취약한 곳으로 잡았네 숙소를 어, 물벌라치고 몇 층이야? 6층 아, 6층이면 죽질 않겠다 근데 6층인데 높아요 악마의 숙자 악마의 숙자 6 아, 빛이 쫙 나오잖아 아, 너무 좋다 그냥 먹구름인 것 같은데 아냐아냐, 먹구름이 저쪽으로 쫙 뱉어지고 있잖아 그냥 먹구름인데 달에 시원하게 되는 빛이 보이지, 작년한 태양? 얼마나, 얼마나 했었지? 이제 딱 두 달 됐어요 아, 꽤 됐네 진짜 한국의 세련됨이 쏙 빠졌네 너 잠깐 잠깐 약간 그 엄청 세련됐었는데 피부관리, 뭐 헤어 다 날라갔네 옷 진짜 부지럽다 그리고 너도 여기에 적응되지? 네 아, 그리고 공산국가 오셨네요 아, 드디어 빠니의 고향으로 왔네 우리가 네 베트남에 이어서 아, 여기는 순수 공산국가잖아요 베트남과 다르게 어쩐 제가 비행지 좀 기절했다가 이렇게 피키가 돌더라구 하하하하하하 형님 제가 들게요 하하하하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맞춘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그 공항에 화장실에 형님이 샀다가 네 변기 뚜껑 없고 휴지 없고 그래서 그냥 나오셨군요 두 달 있었거든 아, 그럼 지금 똥부터 싸셔야겠네요 근데 나 변비가 있어서 아, 변비 가급하자 그, 거기는 옛날에 수술하고 문제가 없는 거죠? 거기는 그치, 수술감께 치루 그거는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너무 놀랍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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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모든 관리가 이렇게 다 날아갈 수가 있다 하하하하하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 건물도 예쁘다, 나 건물이 깡팬 것 같아 오, 이 색깔 봐 양식도 먹고 두 분 게 너무 예쁘지 않아? 쌓은 물이 하나도 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예 야, 느낌 있네, 느낌 있네 하하하하 이 숙소라고? 네 뭐야, 이게? 영업을 하는 거지, 지금 하하하하 새가 준비한 거야, 나이를 위해서 내가 고마운데, 이거 줘 저 숙소 여기입니다 야, 뭐야 하하하하 아니 야, 이거 진짜 하하하하 형님, 저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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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우와 진짜 노인가봐, 나 우와 아니, 깔아지가 없는데? 여기 아, 녹슬어가지고 저어도 저어도 안가 하하하하 저거 뭐지, 저게? 아니, 깔아지기 집중이야, 지금 hola, buenos dias 야, 놀랍다 우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우와 우와 노출국수리 때 끝이야 2033 감성 어, 완전 완전 내 스타일이야 깔아놨어 공산주의 냄새가 있어 그, 약간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아, 맞아, 맞아 러시아 냄새 일이야 어, 나 진짜 냄새가 러시아 갔을 때 냄새가 헛나가지고 난 지금 너 냄새가 아닌가 하하하하하하 또 안에 보면 깜깜 놀라실겁니다 우와 우와 야, 죽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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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여기만 다른 세상이 어때? 우와 오 와,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 와, 최고인데? 와, 최곤데? 우와 우와 우와, 저 형님 우와, 하이트도 하고 있네 이즈 사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이야, 스킬이 있어도 재밌겠는데? 여기 홍천이 형 쓰시고 저 작는 거 쓰겠습니다 방 4개 있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 아니죠? 근데? 첫날이라서 스차정거 하라고 아니 어차피 이제 옮기면 이런 데도 못 짜서 아니, 근데 방이 없고 좋은데? 원하는 거 혹시? 뭐해 뭐해? 형님이 형님이 어, 이거 또 두 개 다 쓸래요, 아니면? 아니, 또 좋은 브랜드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손님이랑 뭔가 얼른 버텨서는 아이씨 아니야 사이즈가 딱이네 근데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네 사이즈 딱이야 지금 딱 보면 알잖아 너 그거 좋아하니까 오! 축구복이네 근데 이건 짭이야 이거는 20등 진짜가 없더라구요 오! 너무 잘라 와 도둑! 왜왜왜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선물할 수 있는데 맨날 이렇게 당기잖아 축구 오! 대박 그래도 어른 팀 구했습니다 짜리긴 하지만 그니까 짠 오! 오! 진짜 안 어울린다 이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오! 매장에 있으면 입 벗고 내가 오! 오! 이거 괜찮은데? 이거야 이거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 다시 와 이거는 신기하네 이거 무슨 이거 무슨 오! 오! 진짜 분명히 난 선물을 한건데 결과나 선물이 아닌거잖아 이거 온 것만으로 선고 선글대는데 아까 너 오면서 쫙이 좀 정해야된다고 제가 몇번 조사하긴 했어요 너무 젊은거 같아 농기압이고 이번에는 피티하모합시다 일단 좀 피식으로 정리하게 됐어요 한 세주를 찾긴 했는데 아 그런거 좋아 장대가가 좋아 다섯개 정도? 저희가 일주일여행이니까 오! 왜 이렇게 갑자기 회사같은거 알아요? 우선 첫번째는 오늘은 아 지금 매장에서 봤을때 저는 매장에서 이렇게 막 업무 이런식으로 오늘 첫번째는 홀드카렌트 에서 이렇게 투어하는게 있어요 하바나에서 그거 하고나서 밤에는 제가 바다로 잡은 이유가 여기가 말레꽃니라는 곳인데 밤에는 여기 낚시하고 춤추고 일몰보면서 이렇게 노는 뭐 그런 분위기라서 강도가 있는거야 어? 강도가 있는거야 너 교도원같아 뒤에서 교도원같아 폭풍 안오겠다 날씨 좋다 땡큐 오 야 정쿠바이봐 와 우와 오와 간직폭발 야 야 근데 근데 분위기 되게 좋네 우리 보건 놀랬데 어 왜 왜 왜 뭐 어떻게 왜? 일본어 rings 처음 봐 mehr 여행 두 달 했는데 나 처음 봐 아니 왜 우리 한국 이걸 알았지? 그러게요 제가 좀 한국인 같았나? 제가 알고 나서 그냥 된거 아니야 패션이 한국인 같았나? 오늘 그럴리가 없는데 패션이 지금 이거는 딱 홍국이 형님인데 딱 차림이나 그런거지 맞잖아 우리 한 8강에서 4강 정도 됐을 때 홍국이 형님 여전에는 해피엔딩이야 영락없는 호랑나비야 지금 처음 봤어요 진짜 한번도 나한테 말 건 적 없는데 근데 저거 사는데 지금 뭐야 베레모가 있네 아 same size same size big size big size big size big size 잘 올리는데? 공산낭이다 진짜 게릴라부대 같다 금방이라도 우리 공부할거 같은데 어 흥국이 형 과연 흥국이 형 과연 흥국이 형 흥국이 형 흥국이 형 흥국이 형 하시는 분이 포기했어 흥국이 형 흥국이 형 흥국이 형 흥국이 형 일단 빨리 나가겠다 여기는 젓가락 백악아 너 대단하다 그냥 한번 써봤을뿐인데 장사의 의욕을 섭취가네 그냥 장사의 신이네 원래 여기 되게 붐비거든요 영상으로 보면 아 진짜? 평일이라던가? 여기서 식사 한 번 하시고 그 다음 홀리카 투어를 한 번 하시죠 메뉴가 엄청 많네 쿠바리브레 우와 쿠바의 자유 오 이런 이쁘다 35,000원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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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작은것봐 쿠바리브레 쿠바리브레 짠 안전제일 안전제일 맛있는데 맛있는데 덱길라 같아 덱길라 맛있어 맛있어 오 오 오 오 오 오 와우 와우 파스타 오 오 오 오 신기한가요? 정확히 냉동식품 오 오 오 우와 진짜 냉동맛이다 완전 그 어릴때 마트에서 그 냉동실에 있는 거 9,000원짜리 집에 라면 있다 이랬지 응 근데 맛이 없다기보다 성의 없는 맛이라고 해야하더라 이걸 2만원에 별다니 아 아 너무 뻔한 뻔한 스타일이다 이것도 냉동인데 면 삶아가지고 식용유랑 토마토소스만 끓여넣듯 악명은 많이 들었지만 여행시장이 좋네 뭐야 이거 이거 버렸어? 내가 안 버렸다 몰라 엄청 싼데? 미쳤는데? 12,000원 선지? 다 해서? 네 아 내가 잘못봤나 봐 너무 싼거 아니야? 이게 수유까지 뻔드리는 게 아니었어? 음료, 소유, 이걸 다 먹으면 어쩐지 맛있더라 야 맛집이네 난 다 먹었잖아 13,000원 13,000원 근데 음식 3개, 술 3개 해서 3달러 아니 근데 나는 먹는 때 너무 맛있는 거야 음식이 회사무지 싱싱했고 홍수 났는데? 응 우와 터냐? 아 널 치우자 봐 음식 알려드리가 난 날을 치우자 아ifiques ??? 진짜 너무 많이 온다 첨첨 속하겠죠? 살면서 본 피중이 잘못하잖아요 이쁜 다시 해석 . 라하